아직 한 발 남았다 그럼 이빨 배고 먹어줘에 씹어먹어줘 마술 것처럼 뱅뱅뱅 으 으 으 으 으 으 아빠랑 숙제하기 유치원 때 아빠 이건 뭐예요? 이거 앙포 초등학교 때 아빠 이건 뭐예요? 음.. 3번 고등학교 때 아빠 이거 뭐야? 이거.. 미.. 미접분? 너 이빨 닦았어? 어? 공부할 때 아직 이빨 닦았다 씨 친구들이랑 축구 볼 때 K.AN.A.M.E.M.E.M.E.M.E.M.E 닫았습니다. 분별했어? 아 네.. 너 중간이 발로하냐? 아우 개발로 남바 이제 어디 가? 아 목말로 일어나기 귀찮아 몽라 하아 저기요 카드 떨어졌어요 카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절수야 안녕 이거봐 김윤태 미국에 살았으면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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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